수제건강집 나비엘은 모든 공정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원과 차별하기 위해서 세척부터 축출해서 포장까지 모든 공정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는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대형 생산보다는 소형 생산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모든 공정들이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 어떤게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가구품으로는 토마토즙이 있습니다. 토마토즙은 연간 생산량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 원유를 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재배하는 것 양이 적어서 계약재배 농가들한테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제일 인기가 높은 소품입니다. 보통 여성들은 미용이고 남성들은 전립선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고 있는 것이 현재 토마토즙과 방어토마토즙 2개가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농산물 과수며 채소 이런 건강증을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전통차, 상화차, 헛개차, 생강차 이런 제품들과 환호들 위한 거서백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좀 다양하게 2, 30종류가 지금 생산하고 있고 모두 이 길을 지금 판맹하고 있습니다.